자 디저트를 갖고 왔어요 근데 원래 그 롯데에서 더블콘 원래 그 더블콘 있는거 아시죠 그 더블콘이 어 원래 그 뭐냐 더블 더블 비앙코처럼 그 그냥 더블 비앙코처럼 그 이렇게 돼있고 막 딸기시럽 막 있고 아니면 뭐 초코시럽 있고 그런 더블콘 두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 딸기시럽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초코시럽 초코 아이스크림 그렇게 있었고 그 밑에 뭐 바닐라 샤베트 아니면 뭐 코코넛 샤베트 그렇게 있었는데 이 뭐냐 허니 더블콘 타워 허니 맛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야 원래는 그 라면하고 오로나미 시련 사오려고 했다가 야 이런것도 다 있구나 해가지고 이것도 사왔어요 사실 제가 저를 조금이나마 각인시킬 의도때문에 일부의 닉네임이 이렇게 했었죠 하지만 일상치 않게 일배현이라는 누명때문에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마디도 못하고 수없이 강태와 블랙을 당했죠 어제도 강태 두번 블랙 한번 당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야 해서 닉을 바꾸진 않을거에요 그래요 좀 그런게 있어요 그 막 너무너무가 아니고 너무너무너무 하면 꼭 그거 일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일단 그리고 일단은 일배는 안해요 저는 일배배 안하고 일간배스도 이런거 안하고 아 네 갈라에데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되게 특이한 이제 더블콘도 허니맛이 있다는 사실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뚜껑을 돌려서 이렇게 열면 조금 더 편해 그렇다고 나와있어요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지만 허니 맛은 이게 향이 강하거든요 향부터 맡아보는 중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허니시럽이 다 도배가 되어있어요 꿀잼이에요 꿀잼이면 오신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모바일 우측 상단 그리고 PC는 우측 하단 이게 따봉 버튼이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꿀을 꿀을 이렇게 바를 생각하지 징그럽다 허니만 봐도 이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감자 스낵들이 너무 허니맛이 많아졌어 지나치게 많아져가지고 치토스도 그 허니 치즈 맛 있죠 그 뭐냐 그리고 고래밥도 그 허니맛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감자 스낵들이 다 허니가 있어 그리고 원래 그 벌집 피자 있었잖아요 벌집 피자 이 과자도 그 뭐냐 그 꿀맛? 그거 버전이 하나가 또 나왔더라구요 벌집 피자 맛있었는데 근데 아이스크림은 좀 은근히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단걸 좋아해서 그런건데 그러니까 자극적인 맛들 있잖아요 짜고 맵고 달고 쓰고 시고 뭐 이런 여러가지 맛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맛들 중에 어릴 때는 좀 짠맛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는 짠맛을 좋아했는데 약간 이제 막 어릴 때 막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그 카페에서 뭐 이제 커피같은거 주문해서 마시고 음료 주문해서 마시고 그런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시럽을 막 쭉쭉쭉쭉 뿜고 있어 펌프질을 해대고 있어 그래서 뭐냐 결국 제가 그래서 한 고2에서 고3? 어쨌든 저는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입맛이 이제 단맛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단거를 좋아해요 여보 할아버지 입맛이야? 생리대 있잖아요 그거 허니향 나온거 보고 기겁했네요 화장지도 향기가 있듯이 야 생리대도 허니향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 글쎄요 나는 여자가 아니어서 일단은 생리대에 살 일이 없잖아요 내가 뭐 집에 여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심부름을 대신 사줄 수 있을만한 사람이 그것도 엄마를 사드리기엔 좀 지금 애매한게 엄마는 연령대가 약간 좀 약간 그 폐경기 그쪽이 좀 되셔가지고 하여간 생리대를 심부름을 사들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용품을 제가 살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 그렇게 딱히 관심이 없는데 모르겠어 나중에 부인이 생기면 아마 그 생활용품 쇼핑할 때 뭐 같이 사겠죠 그런 거 같이 사겠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티슈 같은 걸 좀 많이 쓰거든요 물티슈 쓸 때 근데 물티슈가 꼭 그 여성용품 판매되는데 그 옆에 있어 그래서 물티슈 고르다가 손이 잘못 가면 생일제 쪽으로 가게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만지죠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그래요? 왜 노무현님은 그 어디 그 많이 좀 데이셨어요? 얼마나 많이 데이셨으면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그래서 연애를 너무 신중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연애를 하고 아니면 하지 말자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 뭐 그렇다고 봐 뭐가 있네 한 이렇게까지 드셨으면요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밑에 스푼이 있어요 잘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 여긴 나중에 닫고 요즘 스푼이 딱 이렇게 있어 이렇게 스푼 딱 이렇게 잡고 이제 여기 입으로 안 베어지는 데부터 긁어서 드시면 돼요 네 새로운 분들 어서오세요 이게 아카시아 꿀 향이 이런 맛이구나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모바일은 우측 상단 PC는 우측 하단에 엄지 손가락 있죠 어쩌다가 추천충이 됐어 어쩌다가 추천충이 됐어 아 즉 이게 이 겉에를 되게 열심히 긁어먹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이게 그 위에 그 아카시아 벌꿀이 토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단 거를 좋아해가지고 어? 밑에 샤베트인가? 역시 샤베트야 샤베트 무슨 맛인지 한 번 봐야지 이제 샤베트 뭔가 특이한 맛 같아 일단 다 긁어보고 정확한 맛의 간별을 위해서 위에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다 걷어내 자 그리고 샤베트를 이렇게 떠서 이렇게 떠가지고 한 번 먹어볼게요 뭔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레몬밭인지 레몬밭 샤베트 같아요 이게 한 번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요 밑에 뭐가 있을 텐데 샤베트 있네 레몬 향이 있네 그래서 이 허니 더블콘이 그 허니 더블콘 타워가 윗맛은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그 아카시아 꿀을 그 토핑을 한 거고 밑에는 레몬향이에요 저희 레몬향은 처음 봤어요 레몬향을 샤베트 그 더비비앙콘은 딸기맛 샤베트잖아요 레몬향에서 좀 깬다 걔도 난 방송 끝나고 SNS 올려야지 아 근데 나 이거 아까 샷 안 찍었다 뭐 정지영상 하나 따야지 뭐 어쩌겠어 레몬향이 조금 깨네